매월 가는 또신이긴 한데 이게 이제 10월 방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10월 11일부터 일본이 풀렸으니까 내가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그 달라졌을 그거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셰프님이 비행기 티켓을 이제 10월 거를 조금 구하기가 힘드셔가지고 이때는 아직 변화가 없었고 딱 이 다음날 일본 가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며칠 뒤에 간 형이 올린 거 보니까 이제 그 달라진 예전에 그 스신이 돌아온 것 같아 뭐 와사비는 특별히 뭐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아쉽거나 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거를 이제 서첨하미로 하자고 연어 알을 먼저 내주셨는데 방금 그 국물 같은 거 부었잖아 그게 가스오다시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달콤 짭조름한 이런 것보다 감칠맛 있고 그리고 질감이 이게 뭐 꾸덕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올해 먹은 그 연어 알 중에 제일 맛있어 올해가 아니지 한 근 2년 왜냐면 일본 가서 못 먹었기 때문에 근 2년간 먹었던 연어 알 중에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거 너무 고소하고 그리고 이런 게 내 스타일이야 원래 그러니까 뭐 달콤 짭조름한 것보다 고소한 맛이랑 감칠맛이 주를 이루는 뭐 이 전복튀김은 이제 말하면 입만 아프고 뭐 쓰면 손만 아프고 그런 거잖아 오히려 뭐 이진욱 셰프님 능력이면은 이제 슬슬 뭔가 신박한 베리에이션으로 나를 또 감탄하게 만들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이런 간사한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 아직 빵도 못 찍어 먹어봤는데 사실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 뭐 아무리 길게 만들어 봐야 3, 4분 안에 다 끝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4분 이상 뭘 잘 안 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쇼츠나 뭐 틱톡 이런 게 뜨는 거 아니겠어? 그래서 내가 이제 어중간하게 이 영상 초반에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아 이날 굉장히 만족했어 내가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뭔가 그 변화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게 셰프님이 일본을 못 가셔서 뭔가 실망스러운 것처럼 말은 했지만 근데 이날 나왔던 것들이 평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구성이 뭐 특별히 다르진 않는데 그 각각의 쇼들이 다 평소보다 조금씩 마셨더라고 되게 조금씩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조금씩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스시인에서는 흠잡을 게 조금씩도 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씩만 나오져도 만족도가 그 다른 스시아를 굉장히 압도해 뭐 물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뭐 이 유부말이나 이 북방조기가 뭐 평소에 비해 엄청 달랐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능성어 이런 건 평소보다 좀 더 맛있긴 했거든 되게 기름지고 달고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나왔던 연어 알이 임팩트를 준 것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아 근데 이 북방조기에 이게 그 오벨탄 양 같은 맛이라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내가 오늘 오전에 오전도 아니지 내가 늦잠 자서 오후에 이러면서 오늘 점심 오벨탄 가서 양밥 먹을까 이 고민을 잠깐 하다가 또 그냥 배달 음식으로 바꿨는데 그게 갑자기 후회가 되네 그리고 이 문어조림은 사실 뭐 평소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거든 근데 이 달달한 타입 중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일본의 스기타상이나 남바상의 문어조림 그건 문어조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 삶은 문어 같은 거 그거 제외하면은 사실 스시인의 요 달달한 문어가 제일 내 타입이기 때문에 평소랑 다를 바 없다는 얘기가 가장 맛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사바 이소배 맞기 후드티 있잖아 그 굉장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수량이 굉장히 적어 그게 판매 가격은 내가 봐도 좀 비싸 보인다? 근데 이게 택배비랑 그냥 그 제작 단가만 해서 그게 72%야 그러니까 애초에 인건비도 못 건지는 구조인데 그마저도 이제 수량이 적으니까 공장에서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어차피 돈 남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싹 다 환불 처리하고 그냥 끝낼까? 이 생각하다가 결국 공장이랑 싸우다가 들어갔습니다 어렵사리 설득해서 들어갔어 그래서 약간 그 처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어지긴 했는데 주문한 사람들은 일단 다 받을 수는 있게 됐어 원래 진짜 다 환불 처리할까도 생각했었거든 아 그리고 이거 도화새우 튀김이 이날따라 저 비주얼이 그 겉에 저 빨간 태가 보이길래 왜 어릴 때 그 분식집에서 먹는 새우가 아닌데 새우처럼 생긴 튀김 있잖아 그게 생각나서 내가 셰프님한테 어 나 이거 어릴 때 먹던 그 분식집에서 먹던 튀김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랬는데 어 셰프님은 되게 부르주 하셨는지 어릴 때 그런 걸 안 드셔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나보고 어릴 때 되게 좋은 거 드셨네요 이러시더라고 근데 나 그 중학교 때 학교 앞에 분식집들이 다 가격이 일괄로 뭐 튀김 만두랑 그런 튀김이랑 뭐 해가지고 다 뭐 개당 100원 아니면 200원이었거든 아무튼 이제 니기리로 넘어와서 보통은 이제 스시인에서 시그니처이자 가장 임팩트 있는 한 점 꼽으면은 도미를 꼽을 때가 되게 많잖아 근데 이날은 내가 아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첫 점은 그냥 무난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야오리까에서 매력을 느낄 때 나는 뭔가 니기리가 되게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 이게 뭐 꼭 스시인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저 오징어류가 안에 칼집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입안에서 이제 씹어서 찢어질 때 그게 생선결이랑 좀 달라 그러면서 그 밥알 흩어지는 거랑 그 식감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 단맛이 그 샤리의 그 간이랑 좀 그 어울린다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니기리를 먹었을 때 오징어류에서 뭔가 약간 임팩트가 있으면은 아 이 집 진짜 니기리 괜찮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날 아오리까가 또 평소보다 조금 더 맛있더라고 그리고 시마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도 뭐 가는 데만 가지만 최근에 갔던 그 원래 가던 곳들이 근데 최근에 갔던 곳들에서 시마아지가 조금 흑내 같은 게 나가지고 내가 항상 그 마늘맛이 그냥 차라리 더 강한 게 낫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많은데 근데 뭐 이날은 되게 깔끔하고 그냥 그 탱탱한 식감만 잘 살아있어가지고 뭐 일본산 그 자연산은 시마아지도 그닥 그립지도 않더라고 뭐 쌀새우는 그냥 평소랑 똑같아가지고 할 말이 따로 없고 근데 전갱이 같은 경우에 나 이거 요새는 이제 항상 저 셰프님이 전갱이 준비하실 때 유심히 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카운터가 8석이란 말이야 근데 가끔 이제 9개를 자르실 때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 2개가 내 거야 이제 셰프님이 그 전갱이를 만져보시고 진짜 괜찮다 싶으면 아 먹죠 이 새끼는 무조건 하나 더 달라고 할 새끼니까 미리 하나 더 떠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왜냐면은 요거는 썰어놓고 좀 있어야 그러니까 온도를 좀 맞춰놔야 더 맛있어지거든 그 지방이 좀 녹으면서 근데 지난번에 아마 바로 전 영상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셰프님이 하나 더 주셨는데 내가 어 이 정도면은 꼭 굳이 하나 더 안 주셨어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영상에다가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셰프님이 보셨는지 방금 아직 맛있었는데 그냥 한 점만 주셔가지고 내가 또 굳이 하나 더 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 그리고 이날 또 평소랑 그 평소에 대게 나올 때랑 똑같은 준비 과정을 거치시길래 나는 어 이날 또 순서가 좀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대게가 원래 코스 되게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호사스럽게 우니 비빔밥에 대게 넣고 걷다가 연어 알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날 연어 알 미쳤다니까 이 우니가 살짝 쌉싸름했거든 근데 뒤에 남는 약간 구린 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 내장 맛이랑 그 쌉싸름함이랑 나름 조화가 있어 거기에 그 연어 알이 그 고소한 맛이랑 감칠맛으로 커버를 하니까 어 나 저거 되게 괜찮더라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도 코스가 평소에 비해서 조금씩 더 괜찮으니까 만족도가 막 올라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참치는 평소랑 다를 게 없어 당연히 근데 먹으면서 이제 어 뭐야 그럼 나 이제 다음 달부터 오면은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야 어 그래 스시인이 원래 이거보다 더 맛있었지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그러니까 이 날 식사로 만족도가 높은 것도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그 다음 달부터 내가 더 느끼게 될 그러니까 그간 잊고 살았던 스시인의 그 참맛 그게 기대가 되면서 또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 특히 참치 먹을 때 그 생각을 안 했겠어? 셰프님이랑 어 일본어 뭐 언제 가세요?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도 이제 또 참치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제 뭐 일본에서도 참치의 왕이라고 불리는 야마유키로부터 공수를 하실 거니까 기대가 되지 그리고 내가 아까 왜 대게 먹으면서 거기 또 우니 우니 비빔밥에 들어간 우니가 좀 쌉쌉하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거랑 아예 다른 판이었거든 요거는 그냥 그냥 뭐 어떻게 먹어도 그냥 적당히 맛있는 그냥 적당히 달고 뭐 뒤에 남는 향 너무 강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리액션 좋은 여자 손님이었으면 옆에서 되게 하이톤의 리액션 하셨을 만한 그런 우니 맛이었고 그리고 이날 청어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왜 아지가 되게 맛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청어가 좀 죽어야 되는데 이날은 밸런스가 딱 맞았어 그러니까 아지 맛있던 만큼 청어도 맛있더라고 사실 이 청어도 준비하실 때 본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그 스신에서 봤던 청어들이 되게 내가 갈치에다가 비교를 많이 했잖아 그 정도로 사이즈가 압도적이었는데 이날 본 이 청어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맛은 뭐 최근에 먹었던 거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게 한 최근 한 두 달 정도 두어 달 정도 중에 먹었던 청어 중에 이 청어가 제일 맛있었어 이거 아나고가 비주얼이 그러니까 사이즈도 그렇지만 아무튼 비주얼이 좀 오지길래 이런 장면을 또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아나고가 나왔던 거 같은데 그 이전에 한 두어 달 정도 또 아나고가 안 나온 적이 있어 그 댓글에다가 지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난 먹으면서는 그 생각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아쉬움도 잘 안 느껴지고 하니까 어 아나고가 안 나왔네 이런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무튼 안 나오다가 나온 게 이렇게 비주얼 좋고 맛도 좋고 하면은 더 인상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그 시미즈의 내가 항상 극찬하는 시미즈의 아나고가 되게 족발처럼 그 약간 쫀쫀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야들야들하고 단맛 강한 그 아나고랑은 많이 뉘앙스가 달라요 나는 물론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아나고 살 맛 자체에 그 약간 포슬포슬한 살에서 난 그 고소한 맛 있잖아 그걸 느끼기에는 요게 딱이야 그러니까 쓰신의 그 아나고가 아나고 자체의 살 맛으로는 여기가 으뜸이다 흔히 아나고 맛있다고 하는 곳들들 보면은 좀 그 바싹 익혀서 그것도 물론 맛은 있지 근데 그게 아나고 자체의 살 맛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조리 방법에서 오는 그런 약간 그 탄 맛 같은 고소함이 더해진 그 조화로운 맛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것도 매력이 있는데 아나고 자체의 살 맛을 즐기기에는 나는 여기가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신이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요거를 이제 빼놓고는 아예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거는 이제 뭐 국내에서 최고다 요런 게 아니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주레벨, 세계레벨 이거보다 맛있는 간뼈맛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진욱 셰프님이 간뼈맛기를 뭐 되게 자랑스럽게 뭐 얘기를 하시거나 이러질 않아요 근데 이제 간뼈맛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곳들이 좀 있어 뭐 국내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근데 난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가벼운 단맛이랑 이렇게 부드러운 간뼈맛기는 맛본 적이 없어 뭐 국내든 일본이든 뭐 어디 동남아든 그리고 이제 달걀구이까지 먹고 디저트는 이제 같이 간 형이랑 나랑 둘 다 이제 배불러서 디저트는 그냥 생략을 했지 뭐 다 먹고 나서 이제 셰프님이랑 대화할 때도 어 내가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날 유독 오늘 유독 맛있게 먹었는데 어 이제 다음 달부터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? 이거를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 기대감에 기분이 업되어 있어가지고 셰프님도 워낙 열정적인 분이라서 원래 그 일본 그거 하실 생각에 되게 업되어 있으셨을 텐데 내가 막 부담 주니까 또 다운되셨겠지? 여기는 뭐 추천하는지 자체가 기만이니까 그냥 끝